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범계홍입니다. 31번 들어가겠습니다. Security. 보안. 보안은 Should be. Be thought of. 생각되어져야 된다는 뜻이요. As는 몸으로써죠. Alt는 예술로써. It's not be accomplished. 이것은 보안입니다. 보안은 Can not be accomplished. 해석상 수동으로 성취되다. 성취 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냐. True 통해서죠. 오래된 도구와 대키. 기술자. 모델을 통해서는 되는게 아니다. Organization은 조직. 조직들은 좋지. Should not believe. 믿으면 안된단 말이죠. Should 동사원이요. It's off. 그 스스로. 빈칸 주의하시고. 지가 지 스스로 믿음 안된 나를 믿지 마세요. 이거에요. To be 되도록. Secure. 안정. 안정된다고 믿으면 안된다고 해서 비동사 뒤에 형용서 썼죠. Simply 단순히 왜냐면. 20마라는 것은 조직이죠. 조직이 쓴다고. 수백만 달러를. On security devices. 안전 장치에. 그러니까 보안 장치에. 매년에. 돈만 많이 쓴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The fact is. Is. 그 사실은. Is that. 동격의 구조로 썼죠. 보호절이죠. 대절이. having. 은. infinite. budget. and large variety of security. source 까지. 전체가 동명사로 또다시 주어로 쓰였습니다. 자. ENG. infinite는 finite가 한정된이고. 무한한. 자. 원한. 예산. 다음은. 엄청 많은 예산과. variety of security. 다양한. 보안. resources. 자원들. 자원들은. 자. can open. 핀터부사죠. can. 조동사. 동사관형에. 자. be. 될 수가 있어요. 자. more로부터. 자. 이것도 빈칸. detriment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 돈이 많으면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거에요. 지금. 자. then. 뭐 보다는. a benefit. 이익. 이익. 이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딕. 어휴. 자. in many organization에서. 많은 조직체 내부에서. 돈이 많다고. 전부가 아니다. 까지. 보안에 있어서. 자. 그래서. 조직들이 주어져. 복수죠. 자. with the best. resources. at their commands 까지. 자. 조직이. 복수가 주어오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자. best는. 방대한. 자. 방대한 자원을. at their command은. 그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 그래서. 그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의욕했어요. 그들이 명령할 수 있다는 말은. 돈을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방대한 자원을 가진 조직들은. are likely. 할 것 같다. 경향을 나타내죠. 스티브 동사원용으로. try. 시도할 것 같다. 뭐를. 문제 해결하는 것을. 어떤 문제. security 문제를. 보안 문제를. 자. bying. 함으로써죠. 도입. 도입함으로써. implementing. 새로운. 보안. 장치들을. 토이. 장난감들을. 자. 나는 사용했는데. 자. 그 단어. 토이 앞에. 토이가 나왔으니까. 그 단어죠. 토이라고. 자. 왜냐하면. 그닥 중요하지 않을까. 토이라고 했겠죠. 자. 안전장치는. no matter how expensive or complex 까지. 삽입절. 바꿨으면. 여기서는 how ever 이요. how ever이 그러나. 라는 뜻도 있지만. 얼마나 뭐뭐 하든지. 얼마나 비싸든지. 복잡하든지. 상관. 없이. 뜻이요. 얼마나. 비싸든. 복잡하든. 상관없이. 우와. 잘된다. 자. 이. 보안장치들은. 자. it's nothing more. 이것도. 뭐냐면. 장난감 이상은 아니다. 자. 나 if절로 썼죠. 만약에. it은 아까 장난감들이. does not function. 기능하지 못한다면. 기능. 자. 기능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돼요. 자. 여기서. with in 써야 됩니다. 네. 보이죠. 왜냐하면. greater security 프레임워크. 더 큰 보안의 틀 안에서. 더 큰 보안의 틀이란게. 이게 뭐냐면. 진정한 보안장치의 이해를 말하고 있는거요. 이해 없이. 새로운 도구만 쓴다고 해서 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보안이란 것은. cannot be. 조동사 동사원형. be handled. 수동으로 썼어요. 자. handle는 여기서. 만지다 뜻이니. 손으로. 다루어지다. 그럼 다루어질 수가 없다. 자. exclusively는. 오로지.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오로지. 자. 또 뭘 통해서냐면. 비싼 장치들을 통해서. 자. as many of us have been led to believe. 그러면. as은 뭐뭐 하트시겠죠. 자. 많은 우리들이. have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썼어요. 그 다음. 이건 밑으로 내려가야겠네. 윽스. 어디가야겠다. 이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여기까지. 자. as 부터 아까 했었죠. 어. 자. as. 하트시의 뜻이었죠. 자. 많은 우리들이. 주어. have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썼다고 했죠. 자. has read led. 레드에요. 이끌어진 것처럼. 믿도록. 자. 보안이란 것은. not a technology. 기술이 아니야. 자. 보안이란 것은. it's the security죠. 보안이란 것은. it's a dot. 생각의 과정이 되게 중요한거죠. 지금. 생각 과정이 중요한거죠. 이해도 못하는데. 비싼거만 쳤으면 뭐하냐 이거에요. 그리고. 어. metheology. metheology. metheology 하면은. 생각 과정. 아이고 이럴줄 알았어요. 혀가 꼬였어요. 갑자기. 생각. 생각의. 과정이냐고. 자. metheology 하면은. 방법론. 방법론. 방법론인데. 방법론이다. 이 사람이 주장해요. 토픽. 자. 방금 전에 했던게. 토픽 센텐츠입니다. 토픽. 자. 주제고. 자. security. 보안인데. within our thought까지. 자. 우리 생각. 또 within이에요. 내부에 있는 기술들이. security가 주어서 셀 수 없으니까. 단수. 그래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자. until security is within our mind. 어. 뭐가 중요하다 이 사람은. 마인드가 중요하다는거죠. 생각 내부에 있기 전까지의. 이 기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니까. 알아야지. 기술도 니가 어떻게 쓰는 줄 알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먼저 알고 시작해야지. 비싼 것만 쓰면 되는게. 아니 너. 흑수저들의. 항변이었습니다. 금수저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여튼. 요거를 우리 피키씨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안은 돈으로 처발처발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사고의 내부적 이해가 필요하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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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